3과목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3과목, 4과목이 전체 과목 통틀어서 필기, 실기 다 포함해서 학습량 대비 가장 출제 비중이 높고 난이도도 그만큼 높아요. 3, 4과목을 마스터하지 못하면 필기 같은 경우에 운 좋게 붙을 수 있겠지만 실기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마 저희가 별도로 꿀팁 영상 같은 거 만들어 드린다고 했는데 3과목과 4과목에서 가장 많은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최대한 쉽게 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데 일단 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겠죠.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섹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약자로 dbms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나와 있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성 있는 데이터의 집합이에요. 아무렇게나 모여있는 건 아니고 체계적으로 모여있다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중복성과 종속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무결성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사용자 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고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접근 통제 가능하고요. 백업 복원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단점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장점을 부각시켜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들을 다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정의를 한번 보면 이런 요소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통합, 저장, 운영, 공유입니다. 일단 통합부터 보면 검색의 효율성을 위해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없애고요. 중복이 최소화된 데이터들을 모아놨다 해서 통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평소 생각하시는 거랑 통합에는 중복이 제거되고 불필요한 데이터도 제거된 다음에 합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저장. 컴퓨터 시스템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운영 데이터. 조직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들의 관계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가 모여있다는 뜻이죠. 이 뜻이에요. 공유 데이터.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통합, 저장, 운영, 공유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정의 항목에 포함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넘어가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특징 나와 있어요.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진화가 됩니다. 공유 가능하고요. 내용에 의한 참조가 가능합니다. 저장된 위치가 아닌 데이터 내용에 따라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다. 이게 내용에 의한 참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논리적인 독립성.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해서 서로의 변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준다고 하면 종속적이죠.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시스템의 특징이 크게 5가지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스키마가 나와 있네요.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랑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를 기술한 걸 의미합니다. 제약 조건이라는 말이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점점점점 이해가 되실 수 있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 객체, 객체의 성질, 관계, 데이터들에 대한 제약 조건에 대한 정의를 총칭하는 걸 스키마라고 합니다. 스키마는 결국에 제약 조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특성과 구현 환경을 고려한 데이터 구조이다. 같은 말 계속 나오고 있죠. 외부, 개념, 내부의 3단계 논리적 구조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인 구조를. 요소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설명이 나옵니다. 밑에. 우선 외부부터 프로그래머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본 데이터베이스의 모습을 나타낸 거다.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밖에서 봤을 때의 개념이에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한정된 논리적 데이터 구조고요. 일반적으로 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내용 중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만 볼 수 있도록 구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다 하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념 스키마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과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대한 개념이 개념 스키마예요.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 보완 정책, 무결성 규칙 이런 것들을 개념 스키마라고 한다. 보면 되고요. 내부 스키마, 물리적인 저장장치의 입장에서 본 데이터베이스의 모습.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장장치가 안에서 봤을 때의 데이터베이스 모습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레코드의 형식, 저장 데이터 항목의 표현 방법, 내부 레코드의 물리적 순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제약사항을 정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외부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장치가 있는데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봤을 때의 개념이 내부인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전체의 개념을 개념 스키마라고 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떤 특정 항목 예시가 아니라 내부나 개념, 외부의 키워드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키워드를 판단해서 외부와 개념, 내부를 구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저렇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래쪽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정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존재를 하는 애고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사이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데이터 관리의 복잡성을 해결하고 얘가 해준다는 얘기죠. 관련된 대부분의 기능을 지원하고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중복을 최소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이죠.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고요.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었어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더 깔끔하게 지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유할 수도 있고요. 단점. 데이터의 규모가 크고 복잡해서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구축 자체가 매우 어려워요. 그 다음에 훼손된 데이터에 대한 복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데이터들과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종속성을 제거했다고는 하지만 서로 독립적인 데이터이긴 하지만 각각의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정규화라든지 다른 거 공부하면서 조금 더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DBMS의 구조입니다. 일단 지리어 처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query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 터미널 등을 통해서 검은색 창에 흰색 글씨 나오는 보통 그런 창들 얘기하는 겁니다. 터미널 등을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query를 검사하고 파싱해서 번역하는 거. 파싱이 뭔지는 앞에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했었었죠. 번역된 코드는 실행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처리기로 전송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DML. 이건 뒤쪽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DML 명령어를 추출하고요. 이 추출한 명령어를 번역해서 데이터베이스 처리기로 전송을 합니다. 뭔가 처리를 위해서. 그 다음 DDL. DDL 명령어로 작성된 스키마를 해석합니다. 제약사항이죠. DDL이 제약사항을 건드리는 명령어인가봐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스키마의 정의를 데이터 사전에 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사전 앞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처리기로 전송한다고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처리기가 뭔지 봐야겠죠. 실행되는 동안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관리하는 앤데 조회, 갱신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연산을 저장 데이터 관리자를 통해 실행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장 데이터 관리자도 뭔지 나와 있죠.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사전에 대한 접근을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은 운영체제의 기본 기능이므로 저장 데이터 관리자는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장 관리자가 운영체제랑 같이 협업해서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내려가서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더 간단하고 문제에도 나오고 체크를 할 부분이 조금 더 있어요. DBMS의 필수 기능입니다. 반드시 세 가지가 나와요. 정조제라고 정의, 조작, 제어입니다. 정의 기능을 하는 언어와 조작 기능을 하는 언어, 제어 기능을 하는 언어가 따로따로 있어요. 얘네들이 뭘 하는지. 정의는 논리적, 물리적 구조를 정의하는 애고요. 조작은 데이터 자체를 조회, 생성, 삭제, 변경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애고요. 데이터 제어는 동시성 제어, 보안, 권한 이런 것들을 체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딱 구분이 되죠. 이 언어들도 별도로 있어요. 다음 DBMS의 특징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무결성, 일관성, 회복성, 보안성, 효율성인데 이 다섯 단어 중에 처음 본 단어는 없어요. 그렇죠? 개념도 비슷해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서로 다른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성질이다. 서로 다른 테이블에 같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서로 다르게 저장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결성. 그 다음에 데이터 일관성. 이런 작업을 한 이후에도 저장된 데이터가 변함없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삽입을 했는데 삽입을 안 한 것처럼 유지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회복성입니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 특정 상태로 복구할 수 있다. 보안성은 보안, 효율성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 다섯 가지 용어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써있는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외우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무결성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무결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전역에서 폭넓게 적용이 되는데 이 문장에 대한 암기보다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반드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당장 이해를 시키는 것보다 공부를 해가면서 무결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통해서 이런 개념이구나 라는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 지금은 서로 다른 데이터가 저장이 안 되게끔 하는 성질이다라는 것 정도로만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고생을 해보니 상대방네